솔직히 제 생각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물론 기복이 있고 클러치 능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이런 검증된 선수를 찾는 것이 어렵고 또 리스크를 감안해야 합니다. 아직 한국 시리즈가 남아있는데 왜 벌써부터 대체 용병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소크라테스 선수의 재계약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다소 예민한 반응을 보인 이범호 감독과 더불어 소크라테스 본인 역시 정규 시즌 우승 행사 때 자신의 향후 행보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제가 기아 타이거즈에서 간절하게 이루고 싶었던 것이 정규 시즌 우승 그리고 한국 시리즈 우승입니다. 올해가 그 적기일 것이라 생각하고 만약 우승한다면 향후 재거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팬들이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내년 시즌 용병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팀들에서 기아에서 만약 소크라테스를 놓친다면 영입 1순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기아가 만약 소크라테스를 잡는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생각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지 또 소크라테스 본인의 생각과 이범호 감독의 인터뷰 내용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기아에서 활약 중인 소크라테스는 첫해 17홈런 두 번째 해인 지난해 20홈런을 터뜨리는 등 장타력으로도 꾸준히 쏠쏠한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전 구단 상대 홈런은 올 시즌이 처음입니다. 이 기록에서 짐작할 수 있듯 올 시즌 소크라테스는 9개 구단을 상대로 대체로 고른 활약을 펼치고 있고 지금의 페이스라면 기아 입장에서 이 선수를 놓치는 것이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소 부진했던 시즌 초반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흐름이며 소크라테스는 5월까지만 해도 시즌 타율 2할 때 중반대에 머물렀고 당시 타구단 외국인 타자 대부분은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입지는 크게 흔들렸고 많은 팬들이 교체를 요구할 정도로 여론 또한 좋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재입증했고 6월부터 무섭게 상승세를 타더니 6월부터 8월까지 매번 월간 타율 3할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홈런도 어느새 20개를 넘어 자신의 KBO 리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거듭해서 경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즌이 끝날 무렵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는 25일 광주 롯데자이언치전을 앞두고 1군에서 말소 시즌을 마무리했고 올 시즌 140경기서 552타수 171안타 타율 3할 1푼 26홈런 97타점 92득점 13도로 출루율 3할 5풍구리 장타율 5할 1푼 6리 OPS 8할 7푼 5리 득점권 타율 3할 3푼 6리입니다. 142경기서 타율 2할 8푼 5리 20홈런 96타점 장타율 4할 6푼 3리 출루율 3할 4푼 4리를 기록한 작년보다 좋은 성적이며 2022년 입단 올 시즌이 지난 3년 통틀어 볼륨이 가장 좋은데요. 건강하게 많은 경기에 나서면서 테이블 세터에서 상대 팀들을 압박한 효과가 상당했고 간혹 수비와 주루를 실수하는 스타일이지만 후반기에는 거의 그런 모습이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단 올 시즌이 지난 1년 2년에 비해 타고 투자라는 것도 감안해야 하며 타구단 외국 인타자들과 비교할 때 압도적 생산력을 보여준 건 아니었는데요. 어쩌면 다가올 한국 시리즈가 소크라테스의 내년 재계약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에 기아에서 큰 사랑을 받은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외국 인타자는 로저 버나디나였고 버나디나는 2017-2018년 딱 2년간 뛰면서 기아 외국 인타자 역사상 가장 빼어난 임팩트를 보여줬는데요. 공수주를 갖춘 외야수로서 소크라테스가 입단한 뒤 가장 많이 언급된 선수였고 비슷한 스타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버나디나가 2018년에 재계약하는데 2017년 한국 시리즈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을까? 실제 버나디나는 2017년 한국 시리즈 5경기서 19타수 10안타 타율 5할 2푼 6리 출루율 5할 5푼 장타율 7할 8푼 9리 OPS 1339였고 중심 타자로 견제를 받았음에도 좋은 성적을 내며 박수를 받았고 2018년 재계약에 성공했는데요. 올해 소크라테스가 한국 시리즈에서 2017년 버나디나의 한국 시리즈만큼 해내면 기아가 더 이상 바랄 게 있을까 이범호 감독은 한국 시리즈 타수는 상대 데이터와 함께 철저히 주축 타자들 컨디션에 따라 짜겠다고 했고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2번과 5번 6번을 오갈 게 확실한데요. 이범호 감독은 지난 25일 소크라테스의 일군 말소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만 뛰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뛰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강한 선수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이닝을 뛰었다 지명타자도 제대로 한 번. 못 시켜줬는데 불평불만 없이 잘 뛰어줘서 감사하다. 잘 쉬고 코리안 시리즈에도 잘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선수이고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선수인데요. 장점으로는 시즌이 끝날 무렵 기복 없는 성적을 꾸준히 내는 선수라는 점이고 단점은 수비적인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고 항상 시즌 초반에는 주춤하면서 팀에 큰 기여를 못한다는 점입니다. 기아 팬들 의견 역시 엇갈리는데요. 소크라테스는 검증된 선수이고 꼭 잡아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수비가 가능한 선수를 데려와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만약 소크라테스가 재계약을 성공하지 못한다면 한화나 타팀에서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기아 프론트는 인지하면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소크라테스는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 120만 달러에 계약했고 외국인 타자로서 엄청난 대우를 받은 상황인데요. 올해도 준수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재계약을 진행할 시 이보다 높은 금액을 원할 것이고 이는 또 협상에 난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놓치기에는 정말 아까운 선수이고 타팀 역시 소크라테스를 원하는 팀이 분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프론트는 벌써부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과연 기아 프론트는 소크라테스에게 어떠한 금액을 제시할까요? 또 얼마의 금액이 소크라테스에게 적당할까요? 관련해서 구독자분들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춘이야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